주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할아버지들 나오세요 주 할아버지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할아버지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엄마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엄마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자 우리 아빠들 심생 아빠들 나왔어요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음 위모 주 이모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이모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자 누나들 주 누나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누나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puta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주 아빠 맘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timeiedzieć 자 우리 주님을 모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복이 있는지 무엇이 정말 복인지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이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